네 반갑습니다. 서블치 교회 반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을 보내고 이 늦은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위로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소망되심을 기억하며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힘으로 기여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울블리치 교회 반승환 목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사역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1년 전 청소년 사역 특별히 제가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게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대한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특별히 캠퍼스 안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상황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1년 전에 부터 시작된 먼슬리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의 상황과 니즈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스타트하셔서 위클리 예배 매주 드려지는 예배로 넘버스 예배 공동체를 세워서 예배한 지 한 37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넘버스 시즌 1 그러니까 저희들이 50명까지 시즌 1이라고 명명을 하고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요. 시즌 1에서는 환대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의 멤버십을 빌드업을 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3월 50명이 돌파하고서는 시즌 2 선교와 선포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주제 아래 매주 캠퍼스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캠퍼스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새벽에 홍대 불금 클럽 앞에 가서 청년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회복을 위해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저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복음, 도시, 운동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특별히 캠퍼스와 직장인들, 청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도시, 캠퍼스에 들어가니까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7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요. 복음을 가지고 무너진 캠퍼스 안에 캠퍼스 워십을 다시 세우자고 하는 위대한 일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곳,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하고 있는 것이 성수, 서울숲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MZ세대들에게 팝업스토어의 성지라 불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7년 전부터 성수동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팝업스토어가 어떻게 젊은 세대의 대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엄청나게 막 공을 들여서 팝업을 소개하는 기업들 못지않게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복음, 이 복음을 젊은 세대의 언어로 소개하는 크리스천 팝업들이 이곳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번 주에, 주일날 팝업을 성수동 한복판에서 진행도 해보았습니다. 세대와 닮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선한 것을 매력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울숲의 힘을 누리고 문화를 누리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공간 속 서사를 디자인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청년들과 함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 속 서사를 디자인하다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스토리텔링 말고 트루스텔링으로 승부해라 이런 주제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성경 속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땅이 있어요. 그 공간은요. 보면 대부분 그 당시에는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던 베들렘이 그랬고요. 심지어 그곳에 있던 제자들도 뛰어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베델이 그랬고 또 갈릴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 사마리아 땅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더더욱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팔레스타인 땅의 중간 지역에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요.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갈 때는 상식적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닐 때는 그 딱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닐 때 이렇게 관통해서 가면 빠른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가거나 바닷길로 올라갔다라는 말이죠. 왜 그랬느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땅에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정확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마주하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정직하다. 여러분 이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우리에게 이 대화의 흐름은요. 대단히 상식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과 관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책의 서론 없이 본론으로 바로 넘어갈 만큼 이들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꾸밈없고 직설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온 시간. 이 예수님이 이를 만난 이 우물가에 이 여인이 우물을 뜨러 온 시간은 12시.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이 그곳을 온 이유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기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남편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마주하기 싫었던 그 여인이 너무나 쉽게 예수님에게는 그의 이야기를 터놓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여인이 처음 만난 청년에게 자신이 숨기고 싶은 그 아픔을 다 드러낼까 바로 그분이 메시야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라는 것은 그 여인은 만나고 나서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여인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나를 책망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의 그 삶을 위로하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리다라고 하는 기업의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브랜드는 스토리텔링 하기보다 진실을 말함으로써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이 여인은 그의 장황한 인생의 그 아픔과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의 그 진실을 말함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들어보면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남편이 죽는 걸 꿈꿨겠습니까? 아파서 죽었을 수도 있고 또한 전쟁에 끌려 나갈 수도 있고 재정을 책임지는 남편이 죽고 나니 내가 살 방법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간 것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고 그 여인, 그 존재를 구원하려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함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변명이 아닌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변명, 핑계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이후의 삶 구원 이후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성교적 여정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그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거죠.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를 디자인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여인은 그 여인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가 속한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 삶에 충실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안에 연약한 여인으로 태어나 그는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제 남편이 죽으니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다른 남편 죽고 나니 또 다른 남편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그에게 있어서 결혼 안의 의미나 목적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집단을 벗어나니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있는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그의 여인의 인생에 보면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이기적으로 내 것만 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내가 속한 집단 학교와 또한 교회 안에서 중요한 타인에 의한 이야기들 분위기 속에서 그냥 정말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리듯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청년은 수많은 비교 가운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여인처럼 어느 순간 나의 삶 속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숨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통한 나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한 나에 대한 정확한 그 계획 그 계획을 알고 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해 방황하는 내 인생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만났던 그 우물가, 그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경험적 공간,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음을 들고 캠퍼스를 다니다 보니 캠퍼스에 이런 영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짐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곳에서 방황합니다. 그곳에서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돌아와 교회에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추고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합니다. 세상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속이는 이야기 속에 나도 속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소위 그 시대에 사마리아 여인만 그렇게 살던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갈릴리 사람이나 남쪽의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오고 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모든 면에서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은 운명이려니 그렇게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정확하게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차별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이 땅을 위한 그 계획들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일상의 공간을 위한 그 계획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이 우물갈로 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은 그저 수많은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의 상함과 감정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들으십니다. 일상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길 추건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이 더위의 물길을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랴? 이 질문을 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도 성취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신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목적, 정체성, 어떤 물음들 유일한 대답은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여인이 당연히 귀가 솔직해질 수밖에 없죠. 예 주님 어떻게 하면 그런 생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이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가장 마주하기 싫었던, 들키기 싫었던, 세상 속에서 열심히 꽁꽁 숨겼던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내어드리지 않았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조명하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데려오라. 누구를 데려오겠습니까? 전 남편 다섯 중 한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랑은 아직 공식적으로 식을 올리지 않았으니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이 더, 너무 저는 상식을 벗어나는 대답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정직하다? 그래, 그 말이 맞다. 내가 전에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옳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과정 없는 말들이 무슨 생각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이 한마디, 이 한마디의 질문을 통해서 여인이 모든 숨기고 싶었던 인생이 다 드러나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우리의 과거의 그 삶을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인된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숨기고 싶은 아픈 상처가 있는 법인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문제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지점을 건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곳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치명적인 아픔과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들을 맡기고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을 걸고 우상시했던 그 어떤 것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과거의 죄 내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그것이 영원한 하늘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을 여인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상처를 찌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가 살아내게 하려고 그를 살리려고 그 문제를 즉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그녀의 삶의 이 문제는 더 이상 그 상처가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그 직면이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주제 가운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그 공간의 변화가 한 사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변화된 보그마의 시작을 통해 그 공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변화가 나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의 그 시점이 내가 속한 학교와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 안에는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그의 상황 속에서 구세주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녀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알았습니다. 이제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망가져버린 인생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세상 그 무엇도 내 인생을 해적해 줄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듯한 감동이 이 여인에게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그가 만나고자 했던,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가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이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각에 이 여인을 이곳에서 만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평소 같았다면 돌아서 가시거나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시고 올라가셨을 텐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말은 원어선경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름길이니까. 맞습니다. 지름길이긴 지름길이죠. 그렇지만 지름길이라도 그곳을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낮 12시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각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아마 길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에서 새벽에 출발하셨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여섯 시간 이상을 빠르게 걸어야 12시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그 고생이 불편함이 한 인생의 답을 해결해주고 한 인생을 살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게서도 가장 천하고 사연 많고 인생이 망가진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공간이 그런 공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여인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유일한 대답이신 예수 그리소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소를 만날 수 있는 그 통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 지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인데 기독교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문제가 있으면 피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태가 되어 그곳에 그들에게 베풀 때 빛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소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그 고생길을 마다 않고 걸어가는 여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험한 길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이 장면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내려티브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인간을 만나서 일대일로 전도하려고 대화하신 가장 긴 챕터입니다. 여러분 수천명을 놓고 설교하시던 예수님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제 곧 알게 되지만 이 여인 한 사람이 사마리아 보금화의 거대한 그 부흥의 물결에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그 큰 지역 차별받던 그 사마리아 보금화의 거대한 부흥의 물결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엄청난 감격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터지고 그래서 중동지방의 정말 중요한 재산 목록 이 물을 뜨는 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미친 듯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정말 변해도 어찌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던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면서 달려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하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복잡한 인생사를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물 길러오는 것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던 사람입니다. 대인기피증, 열등감이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한순간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을에 나가서 그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분이 있는데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지? 뭔가 엄청난 일이 터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큰 행사를 하거나 어떤 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변한 그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작 30절 말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의 사역은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비포와 애프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 없는 유대인이든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든 헬라이든 관심 없던 그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전혀 다니지 않는 그곳에 나와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여인처럼 심하진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는 모든 사람들 가슴에 한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멸당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다고요. 다 가난해요. 다 소외당하고 있고 다 모든 사람들이 망가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렇게 변하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녀가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변한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님이 그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보고 그곳에서 스트레이트로 이틀 밤낮을 유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야마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신이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이 구주인 줄 아임이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그 여인이 변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왔지만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확실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일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에 호기심을 전하게 합니다. 예수께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예배당 안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이 확신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가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브리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소블브리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한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 말씀 듣게 하는 그런 브리치가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약간 시간을 좀 돌려서 우물가에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막 전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좀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배고픈 걸 모르겠다. 실제로 배고픈지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니 힘이 나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힘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갈증이 계속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인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한 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너무나 많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보고 내 육체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기쁜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육의 배고픔을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목마름보다 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들의 농사는 씨앗을 심고 기다리고 노력해야 정산적인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추수는 그런 법칙을 초월한다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가 그렇다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맥락이 이 사마리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마리아에 내가 방금 복음을 전했지만 사마리아에는 벌써 지금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눈에 휘어지도록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마리아 대부응에 대한 선포요 예언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경멸당하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사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의 전무후무한 어떤 지역 복음화의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경멸하던 땅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복음이 유대의 전세계로 가는 빼놓을 수 없는 복음의 허브가 될 것이다.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땅이 정말 중요한 땅이다라고 영적인 전략지다. 요충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절감, 상실감 가운데 살아가던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 일상을 살아가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그곳이 이제는 영적인 전략 요충지자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캠퍼스에 가니 캠퍼스 안에 있는 성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머리 대신 교회가 없으면 캠퍼스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지식에 채워지는 곳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그 먼 길, 그 험한 길을 5시간 동안 새벽에 찍으러 달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매주마다 저는 캠퍼스를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동국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석가탄신일, 연등이 달려있는 그곳에서 저는 그곳에 축제를 즐기고 왔습니다. 인사도 하고 그곳에 갔더니 너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곳에서 크리스찬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겠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청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무례가 되지 않게 굉장히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을 만나고 묻기도 했습니다. 고충이 있느냐, 어떻느냐. 예배를 드리다가 쫓겨났던 이야기도 듣게 됐고 단체가 쫓겨났던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고 그들이 그곳에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9시가 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8장에 보면 여러분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올이 피파키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거룩한 하늘의 기쁨이 사마리아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사마리아는 별로 웃을 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크게 웃는 사람 없어요. 상실을 함에 빠진 우울증 환자 열등감 환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온갖 정신적 트라우마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그리고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는 공기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도시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 도시를 덮고 있던 어두운 건세가 밀려나면서 성령의 기쁨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그 성의 큰 기쁨이 넘치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학교가 우리의 지역이 영적인 기후가 바뀌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과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과 기쁨의 영이 그곳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사마리아에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의 소식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있던 땅 경멸의 땅 그 공간이 예수 그리스토의 등장만으로도 그 도시의 색깔이 바뀌고 공기의 질감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질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를 통한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었소서.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한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캠퍼스 안에 그리고 학교 안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그곳 가운데 세상 속에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한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곳의 주림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녀님의 교제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는 시간 이곳에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머리위에와 이 땅의 교회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이 땅은 분명히 깨달아 주 ór Twos